안녕하세요. 백원입니다. 어필입니다. 토마스입니다. 동물이 아빠입니다. 1%입니다. 이깁시다. 시속 100km로 몸 좀 풀고 가겠습니다. 토마스님! 오, 한방? 오, 간헐적 고수야, 간헐적 고수. 간헐적 고수 토마스님 성공했고요. 오, 이제는 껌인데? 오, 저 여유는 뭐지? 이야, 호핑까지. 호핑은 벌써 보너스야? 완벽한 성공. 백원님! 이야, 다들 껌인데? 껌인데, 껌인데. 오, 호핑까지. 출석률이 좀 저저한 동물이 아빠. 살짝 걱정이 되는데, 실패. 잘 먹... 동물이 아빠, 출석률이 저저한 게 표가 나네요. 동물이 아빠. 요번에 성공할 것 같아요. 됐어요. 아, 표가 나네, 표가 나. 속도를 더 내... 동물이 아빠.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됐어요. 성공입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돌아 나와. 어필님이 지난주에 성공을 못해서 열이 나갖고 오늘 다시 도전합니다. 됐어, 됐어. 속도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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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내야지. 됐어. 어우, 됐네. 오늘 한방에 그냥 끌어버리네. 저렇게 하면 될걸. 어, 소원 풀었어, 소원 풀었어. 한방에 성공하고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아, 저 그날은 왜 이렇게 안 됐지? 아니, 그날 지워서 안 됐는데, 지워서 안 됐는데. 백원님은 뭐 쉽게 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동물이 선수가 이제 살짝 못하면 참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좋아요. 좋다. 좋아요, 네. 잘 들어갔어요. 아, 길이 정확하네. 아, 길이 잘한다. 나는 이렇게 탔어.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 축석률이 저조한 동물이 아빠 표가 납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저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 뒷바퀴가 저거를 딱 잡는 순간 성공이 예상되는 거지. 잘했어! 바위와 마사토. 바위를 넘고 마사토 슬립을 이겨야 되는 그런 팁스. 자, 이제 마사토 슬립. 아, 아슬아슬하게. 어떤 때 잘 타는 간헐적 고수 성공했습니다. 이런 걸 연습하는 이유는 이거 뭐 끌고 다니면 쪽팔리잖아요. 올라가고 마사토를 이겨야 돼요. 됐어, 됐어. 슬립이 많이 나죠? 아, 마지막을 못 이겼어요. 아니, 앞바퀴가 들리 말라. 슬립. 폭신폭신해. 살짝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살려서 안 죽었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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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백우님. 이거 작전이 필요해요. 이런 거. 백우님, 어떤 작전인지. 잘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땐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 마지막. 아, 오늘 되게 미끄럽네. 코스 공략 작전이 필요해요. 동그래 아빠. 동그래 아빠 이제 머리가 좋고요. 사실 이런 건 이 바이크는 해도 쳐주지도 않기 때문에 어, 필립 좋아요, 이번에. 잘 들어갔고요. 됐다. 넘어갔어요. 아, 마지막에 위험했는데 넘어갔어요. 예, 성공입니다. 백우님이 작전이 좋아요. 잘 탔고요. 아, 속도를 보고서 살짝 내야지. 동그래 아빠. 어떤 작전인지.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요. 이제 은근한 속도.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백우님. 백우님 작전이 좋아요. 어, 위험을 넘고. 아, 마지막에. 우리 아빠 이제 어필림이 성공했기 때문에. 됐어? 네. 좋아요. 처음이야. 됐어, 가. 아, 땡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 잘하고 왔다 갔다. 아, 동그래 선수.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코스가 아니에요. 거기는 안 된다고. 어필림 성공하면 여성세계 최초예요. 됐다, 됐어. 올라는 갔는데, 삑사리. 동그래 선수 하려고 할 때는 까마귀가 울죠. 아, 형십자. 나 두편이 없어. 오케이. 예, 예, 예. 좋아요. 아, 형십자. 허필림 성공하면 세계 최초. 좋다. 됐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됐어. 세계 최초. 아, 부르르륵. 불 앞에 두고. 아, 아까워요. 되긴 되겠네 동구리 선수 이거 한건이라도 해야되요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어필름 될 것 같아요 잘 들어갔구요 동구리 선수 잘 들어갔어요 어필름 fellas 어필름 데이크 전에 또 오빅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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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성공인데 오우 간헐적 보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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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오우 빌림 오늘도 여성 대역의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오우 나이스야 좋다 아아 아이야 좋아요 좋아요 105님 오우 마지막순간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그래 네 나무 좋아요 아아 좋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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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가 가 가 여기서 참충해 일자 일자 두꺼비 바위 어필님 두꺼비 바위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것 도전합니다 성공하면 여성 세계 최초해요 오우 깜짝이야 1005님 됐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어필님 여성 세계 최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아아 힘이 많이 빠졌네 아까 비전하느라고 네 저기서 오케이 네 그렇지 쭉 들어와 네 넘어가 그렇죠 됐어 왼쪽 봐 왼쪽 봐 됐어 호피 어 잡아야지 가만히 있어부터 해야입니까 아 이제 끌림 쭉 아하하 끌림 좋다 멀리 봐 그렇죠 현재까지 좋아요 아아 거기서 또 떨어지네 압박숭 갔는데 끌림데요 끌림 됐다 세계 최초에 도전하고 있구요 아아 기운이 빠졌어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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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내리게 백원님 아아 뭐죠 뭐야 뭐가 뚝수로 해 뭐가 뚝수로 해 뭐가 뚝수로 하죠 에이 성공했습니다 아 백원님 이제 길을 봤어요 알았어요 아 나이스 아 오 감사합니다.